아니 애초에 나는 오늘 방송의 시작이 좀 별로였어. 왠지 알아 여러분들? 축구한데 온 모든 집 모든 그 이목이 축구에 쏠려 있는데 오늘 같은 날 방송을 내가 뭐 힘줘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이길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래서 하게 되죠 홍명보호가 지금 이대빵으로 이끼고 있다고 하네 더더욱 재밌겠네 아 끝났어? 그럼 이제 슬슬 들어오겠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조금 이제 녹화 누르고 그래도 풀영상에 올렸을 때는 생방송 못 보는 사람들은 풀영상에서 보기 때문에 좀 활기차게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겠지? 선물해야 돼 선물 경기력이 좋았으면 홍명보 무죄냐고? 경기력이 좋았으면 홍명보 무죄냐고? 그런 행적을 낸다면 나는 그게 불공정 방식이었건 어쨌건 잠깐의 파도라고 생각해 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나는 실무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홍명보가 누구한테 피해준 건 아니잖아 오늘 이대빵으로 이기고 이대떡으로 이겨서 좋죠 앞으로도 경기 좋은 경기력이 보여지고 선수를 기용하고 쓰는데 있어서 뭔가 납득 갈만한 축구팬들에게 납득 갈만한 뭔가 그런 느낌으로 계속 좋아진다면 굳이 끌어내릴 필요 없다고 봐 방문상한테 청와봤겠다? 근데 나는 애초에 내 본진이 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이스타인가? 그쪽은 뭐 채널이 완전 망했다 그러던데 뭐 알고리즘 뭐 좆박았다 그러더만 뭐 축구팬들한테 찍혀갖고 그래서 뭐 알고리즘 완전 박살났다 그러던데 카페에서 대충 보니까 음 불공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부패하는 건데 야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할게 그냥 실무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조금의 부패와 조금의 어떤 그런 흠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완벽한 게 어딨어 그런 완벽주의가 오히려 더 뭔가 좀 완벽주의라고 하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긴 한데 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성적이 더 좋게 나오고 뭔가 실무능력이 좋으면은 나는 뭐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 좀 눈감아 줄 수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다 그렇게 청년결백하게 살아서 뭐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 엮겼냐 이게 이런 사고방식이 좀 엮겨 나는 월드컵에서 한 8강 정도만 돼도 나는 좋다고 나는 오히려 성명보호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의 불공정이나 조금의 어떤 그런 잡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홍명보호가 8강을 들어갔어 그러면 좀 칭찬해져도 되지 않냐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운 거니까 8강 8강 그러니까 나는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홍명보호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홍명보호가 오늘 2대 떡으로 이겼다는 이 소식을 접하 나 축구도 안 봤어 2대 떡으로 지금 이겼다는 사실을 이제 소식을 접하니까 어? 괜찮은 사람일지도? 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멤버로 못 이기는 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잘하면은 선수 탓 못하면은 감독 탓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 말도 맞지 뭐가 공정하지 않았냐고? 애초에 그 회의를 할 때 홍명보는 애초에 없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의견들을 주고받고 할 때 해외파 감독 이런 감독도 있고 저런 감독도 있고 하는데 설명을 열심히 해주고 뭐 그런 쪽으로 갈 것처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방향을 틀었잖아 홍명보로 가자는 느낌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최근에 그 국회에서 이 내용이 다 이제 나와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더 열받은 거잖아 사람들이 너는 약속 다 지키는 사람? 왜 저러냐? 왜 저래 나음 당했나?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왜 저러냐 절차는 그냥 홍명보를 까기 위한 정당성이고 제시마질을 절차 안 따지고 데려왔으면 욕 안 했다 그냥 홍명보가 싫은 거 그거는 너같이 해축겔 같은 거 하면서 대갈통이 고름으로 가득 찬 새끼들이나 그런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거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DC인사이드가 없어지면 그래도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좀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해외 해축겔 하는 새끼들이 다 너같이 얘기하더만 정신 나가가지고 현실이랑 전혀 동떨어진 그런 뭔가 반골기질로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하더만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근데 이제 잘못됐지만 나는 그거야 홍명보가 선임되는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고 이게 구린 구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더 뭔가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성적이 좋게 나오고 정말 월드컵에서 8강 정도? 16강 들어가고 이제 8강 정도? 진짜 8강 정도라고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근데 16강 8강까지 정말 목표로 두고 어 가게 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지도 응 에 콩트야 각튜브 홍명보 지나치게 욕한 사람들이 개돼지처럼 봐야 정상이야 뭐래 너 또 강퇴당 했고 온 거야? 아까 그 이미 비슷한 애포라네 어 들어가지고 또 다른 아이들 오세요 또 대화해드릴게요 응 16강만 가도 대성공이라고 하는데 지금 2대 떡으로 이겼지만 이거 좀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우리나라가 16강을 몇 번 못 간 거는 맞지만 그러니까 이 홍명보호가 좀 유의미한 유의미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온다면 그래도 조금 좋게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어 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긴 해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야?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좀 한번쯤은 눈 감아줘도 되지 않을까 응 미대의 떡이면은 괜찮은 결과 아니야? 두 번이나 이겼잖아 어쨌건 지금 연속 두 번 승리를 했잖아 그러면 조금 지켜봐주면 안 될까? 계속 욕을 해야 될까? 계속 그렇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딴 짓거리를 계속 네티즌들이 축구팬들이 해야될까?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국회에서 불러갖고 뭐 국회의원들이 개 지랄을 해도 사실상 걔네들을 막을 수가 없다더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하더만 나는 그런 주의야 실무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모든 것이 완전히 그냥 정말 부정 투표로 그렇게 모든 것이 부정부패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퍼센티지로 얘기하자면 한 10%에서 28% 정도까지의 약간 구린 방식으로 뭔가 선임이 되었다 근데 그게 비단 홍명법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뭔가 약간 구린 사람이 있어 사람이 구리거나 방식이 구리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됐거나 뭐가 됐거나 선임이 되고 그런 공정함이 첫 번째가 되어야겠지만 근데 그게 의외성으로 되게 잘 됐어 대통령이라면 나라의 경제에 큰 이바지를 했어 독재는 했지만 명과 암이 또렷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을 웃게 만들어줬어 결과값이 그렇게 가져왔어 그럼 나는 괜찮다고 보는 편이야 어 무섭지 내 사상이 다수를 위한 어떤 편이라면 다수가 행복하게 될 거라면 약간의 희생이나 약간의 좀 구리탐을 좀 견뎌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역겹지 내 사상이 홍명보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월드컵에서 월드컵에서 16강 정말 유의미한 정말 유의미한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로 유의미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감독 그것도 우리나라 국내 어 신토부리 감독으로 말이야 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지금 사람으로서는 축구 족도 모르네 어 이렇게 얘기하겠네 이거 원래 욕먹어요 아니야 근데 내가 축구가 내 분야도 아니고 나는 뭐 이스타님이 뭐 좀 축구팬들한테 약간 미움사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알고리즘 뭐 완전히 박살나고 지금 재정상태도 무너져가고 지금 뭐 완전히 뭐 쪽박을 차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최근에 이렇게 우리 카페에서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나는 그런 내부인이 아니잖아 축구가 주 컨텐츠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발언을 한다 그래도 내가 어떤 뭐 책임을 져야 되거나 뭐 아무튼 나한테 뭔가 좀 생계 위협이 오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 어 나는 비정문가지만 내가 씨부릴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해 조도 모르면 입닥치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편협한 사고방식이 아닐까 이런 의견도 저런 의견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좀 상태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 이미 애초에 불공정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홍명보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래 홍명보가 월드컵에 어 진짜 결승 말도 안 되고 중결승까지 갔다고 치자 어 홍명보가 중결승까지 월드컵에서 만들어냈어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어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하냐 이미 그것은 불공정으로 제가 올라간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건데 나는 절대 인정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 그렇게 하면 어쩔 거냐고 라는 얘기지 응 그래도 그 과정이나 이랬던 것들은 불공정이었고 제시마치가 했더라면은 제시마치도 그만큼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거라는 의외성은 왜 생각 못하냐 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지금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좀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야 지켜보자 일단 두 번이나 이겼잖아 지금 이 연승 좋은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 거 아닐까 어 축하할 일이잖아 자축해야 될 일이잖아 조춘식 동태창 동태탄이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잘하면 선수 탓 못하면 감독 탓이잖아 근데 계속 이겨 계속 감독에 대한 이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불공정 때문에 이 부정 부패 불공정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좋게 보지 않고 있었고 3연승을 해도 5연승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못해 그건 어쩔 수 없는 홍명보의 업보야 업보스택을 자기 스스로 쌓았잖아 한입 갖다 두말 했고 어 축구협회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 나는 뭐든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결과가 뭐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야 진짜로 월드컵 본선에 뭐 16강까지 진출했어 근데 이제 그때 돼서도 사람들이 선수빨로 간 거지 사실 홍명보가 한 게 뭐 있냐 무임승차 한 거지 저런 좋은 재능 있는 선수들 갖다가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를 가지고 버무렸는데 어 뭘 갖다가 버무려도 기가 막힌 어 수준급 비빔밥이 나오는데 홍명보가 뭘 한 게 있냐 어 이러면서 자기가 계속 후려쳐지고 깎아내려져도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수를 해야 돼 어 난 그러게 생각해 응 더 놀라운 사실은 난 축구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는 대중 속의 대중 어 이 늦은 시간까지 축구를 보고 있는 축구팬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어 그래도 뭔가 좀 알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냥 유튜브로 보고 대충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이렇구나 그냥 그런 인지를 한 것뿐이지 어 경기를 약 약 퍼센티지로 한 28% 정도의 어떤 부정부패와 이 어떤 그런 어 불공정 있어도 나는 지도자였다면 난 그것도 가치있다고 생각을 한다 어 세계사에 세계사가 다 그렇게 막 지금까지 이 세계사가 다 뭔가 정의롭진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거야 그렇지 않아 어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윽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상식적이더라도 앞으로 3연승 4연승 5연승 가져가면 그냥 다같이 조금 웃으면 안될까 어? 괜찮네? 이러면서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겼는데도 계속 그거 갖다가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좀 초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 이겼을땐 축하해주자고 다음 경기에서 개처발리거나 정말 실수 연발에 막 그런 이상한 전술 같은게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개같이 욕해야겠다 역시 이럴줄 알아서 씨발 선수빨이었구만 조병신 감독이었네 조병신 축축협이었네 이 씨발놈들 끌어내리자 바로 욕해줄게 응 기다렸다는듯이 욕해줄게 이겼을땐 칭찬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거야 선수빨로 찍어 누르는 것도 사실 전술이 괜찮은 감독한테 걸리면 질 수도 있어 축구라는게 그래 감독의 역량이 정말 중요해 옛날에 비해서 좋은 자원을 갖다가 활용하면은 이게 참 시너지같은거야 좋은 선수들과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원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받쳐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조율을 하는게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감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응원좀 해줘 2대0으로 이겼다니까 나는 좋네 난 앞으로 축구 볼일이 없겠지만 월드컵 아니면 나는 안볼라고 어 예선전 뭐 이런거는 이런거 보는게 시간이 좀 나는 좀 아까워 어 그렇게까지 축구팬이 아니라서 하하 오늘 오슈도 바로 안하고 좀 오프닝해서 얘기 써먹을 쓸게 없었는데 마침 축구 얘기를 해가지고 다행이네 음 올릴게 생겼네 그래도 어 아니 근데 다음 월드컵이 몇년도에 하지? 26년인가? 네 26일 26년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2년 남았다 5일 뒤에 또 다음 경기 있어? 네 이라크랑 오 이라크는 좀 잘하지 않나? 이라크 때 좋은 결과 가져오면은 이제 그만 욕하라고 나도 조금 목소리를 내야겠다 어 3연속 승리면 좀 지켜봐줘야 되는거 아니냐 어 3연승이면 좀 지켜봐주자 이거야 어 아 아 요르다니 더 세건 뭐 어쨌건 연승을 해야잖아 연승하고 있잖아 연승 연승 좋잖아 정문구가 물려놔야 된다는건 확실하다고 그거는 나도 매우 공감해 딱 보면은 존나 비버같이 생겨갖고 삐리하게 생겨갖고 어 좀 뭔가 이 좀 사람이 결단력도 없어 보이고 어 축구를 진짜로 뭐 좋아하고 그런건지도 모르겠고 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좀 수준 낮은 저열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모든 내용을 요약된걸 다 봤어 근데 말도 잘 못하고 어 존나 무능해 보이긴 하더라 어 좀 무능해 보이긴 해 몽규 아저씨가 어 공정하게 좀 실력으로 뽑고 그래야 된다고 음 그거는 맞지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공정 정의 뭔가 이런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어 공평 정의 어 이런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나라가 전반적으로 너무 빠른 경제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 좀 그런게 좀 있는거 같아 음 바뀌자는거 쉽게 바뀌겠냐 어 잘 안바뀌지 음 맞아 한 지금 지금으로부터 그냥 딱 한 60대 이상부터는 다 죽어야 바뀔걸 지금 60대 이상부터 그냥 뭔가 어 죽어야 바뀌어 안그러면 바뀌기 힘들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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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죽어야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행정적인 부분에서 60대 이상은 사라지면은 관여를 안하면 투표권도 사라지고 그러면 그땐 바뀔 수 있겠지 예 너무 그 세대 갈라치기를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어 그 노련함이라는 말이 참 웃겨 어 노련함 그래도 유의미한 그 승리를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 카페에 올라왔나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골 뭐야 오늘 축구보는 사람이 없었나보네 우리 카페에 하도 이슈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요즘은 카페에 응 정말 라인업만 어제 올라왔고 응 밀러님이 지금 쉬고 계시나 응 음